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특별 이슈 이슈 이슈맨 박성원입니다. 오늘도 제가 여러분께 좋은 이슈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네 우리 박성원 아나운서 스페셜한 이슈 뭐 준비해 오셨나요? 제가 요즘 이슈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. 밤에도 막 이슈 꿈을 꾸고요. 이쑤시개도 사고 그랬어요. 이슈 때문에 이쑤시개를. 아무튼 제가 오늘은 여러분께 야경을 즐기실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. 저는 항상 박성원 아나운서 부담스러운 게 평소에 좀 끼가 많은 아나운서 중에 하나다. 그쵸. 끼를 잘 부린다. 정말 느끼. 느끼. 느끼가 막 뿌려진다 이런 생각했는데 오늘 좀 느끼한 버전인가요? 야경이 느끼한가요? 야경은 아름다운 거예요. 아 그렇군요. 야경은 미칠 것 같아요. 난만적인 거죠. 두 분 혹시 야경 명소하면 딱 떠오르는 데 있으세요? 야경하면 아무래도 여수의 소 동동다리. 거기가 좀 제일 유명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. 아닌데요. 순천 아랫장 시장에 가면요. 그 야시장의 은은한 불빛들 사이로 비치는 음식들의 향연. 그게 바로 제대로 된 야경 아닐까요? 다른 생각들 좀 하면서 사세요. 음식 생각만 하지 마시고. 그러니까요. 아무튼 두 분이 생각하시는 그곳보다 훨씬 더 멋진 곳으로 제가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. 어디죠? 첫 번째 광양 구봉산 전망대입니다. 광양뿐만 아니라 여수 순천 하동 남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광양 최고의 조망권을 자랑하는 전망대인데요. 꼭 들려야 하는 관광지 중 하나죠. 낮에 가시면 푸른 자연 풍경만큼이나 아주 멋진 야경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까만 하늘에 하얀색 불빛들이 수놓아진 이곳. 하얀색과 검정색으로 펼쳐진 눈앞의 풍경을 쭉 보고 계시면 마치 우주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. 답답할 때 올라가면 가슴이 진짜 뻥 뚫릴 것 같고. 사실 저는 광양의 야경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. 구봉산 전망대면 꼭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. 여기 야경도 물론 아름답습니다만 일몰이 또 끝내줍니다. 시간 맞춰서 올라가시면 더 좋은 풍경 보실 수가 있어요. 다음은 어딘가요? 다음으로 안내하겠습니다. 가시죠. 다음은 순천 죽도봉 공원입니다. 순천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. 아는 사람만 안다는 순천의 야경 명소인데요. 둘레길이 잘 정비돼 있어서 낮에 산책하기도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밤의 모습이 아주 특별한데 영화 라라랜드가 좀 생각나는 그런 풍경 아닌가요? 죽도봉 공원 차로 쉽게 가실 수 있습니다. 주차장에 차를 잠깐 세워두고 얼굴을 스치는 차가운 바람과 함께 팔각정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. 팔각정 1층에는 카페도 있으니까요.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야경 감상하시면 좋겠죠. 여기네요. 죽도봉 공원이랑 순천 아랫장 야시장 멀지 않거든요. 야시장 한 바퀴 돌고 배를 채운 다음에 야경 볼 겸 소화시킬 겸 가면 최고의 코스인 것 같습니다. 괜찮습니다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그래요? 야경의 대명사 여수로 가보시죠. 빛의 도시 여수, 밤의 도시 여수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해양공원입니다. 여러분 많이 가보셨죠? 해상 케이블카를 탁 타시면요. 한 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형형색색의 조명들이 낭만처럼 빛이 납니다. 여수 밤바다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죠. 이렇게 케이블카를 타고 돌산공원에 도착하면 노래 그대로 여수 밤바다를 만끽하실 수 있는 겁니다. 요즘 가시면 여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을 줍니다. 여수 야경 마음껏 즐기시면서 잠깐의 힐링 어떠세요? 저는 사실 야경은 사실 겨울에 감상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맞아요. 차가운 바람을 느끼면서 따뜻한 불빛을 보는 게 정말 좋거든요. 저도 이 낭만 있는 이슈 오늘 함께 들으니까 낭만이 젖은 것처럼 정말 술을 먹지 않았는데 낭만이 취했네요. 낭만하면 또 저니까 제가 오늘 이곳 소개해드렸잖아요. 여러분 꼭 낭만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셔서 좋은 추억 만드시는 것도 좋겠죠.